로니사범 도장건물 로니사범 도장건물 로니사범 도장 아 제자들이 그려준거구나? 엽선가? 귀여워 도장에 키친이 있네 내 도장에도 이런게 있었는데 여기는 수련장보다 이런 시설에 더 많은 공간을 투자했네 로니사범 도장 로니사범 도장 로니사범 도장 로니사범 도장 로니사범 도장 로니사범 도장 여길 볼 때 로니사범 도장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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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늑하네요 오 경차대행 아 우유 우유 아 와... 돌솥 비빔밥 돌솥 비빔밥이 한 3만원으로 하려면 라면이 한 2만원 라면이 한 30분 정도 이거를 위해서 먹으면 더일 수 없으니까 치킨라면 로니 사부님이 먹으라고 마트에서도 사준거 고기 냄새가 벌써 나네 세미나 끝나고 불고기 파티하려고 세팅하고 있는데 스멸스 굿 하하 하하 아아 짜장면이 너무 화려해요 이 날이 너무 낫던 것 같아요 이런 날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날은 너무 혼란한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